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모젠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와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키미노나마에와 너의 이름은 초속 5cm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전을 바로 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도 부랴부랴 초속 5cm를 보고 왔는데 이 감독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나와있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게리입니다. 찾았어. 저기 있네요 바로. 신카이 마코토의 73년생. 나이가 있으시네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약간 아쉬운 소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영상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진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리뷰를 해야겠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나온 게 사진으로 리뷰하는 것.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입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회 이름과 함께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여태 만든 작품들 설명돼 있는데 너의 이름은 정말 엄청났죠? 오늘 전시된 작품들이에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너의 이름이죠. 저도 기념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작화가 진짜 예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현실사기 아닌가요? 이런 조형물들 이외에도 사실 원화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진으로는 찍을 수 없더라고요. 제일 메인은 역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실제로 만화 속 장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장소도 있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때요? 주인공 같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일 보고 싶었던 너의 이름은을 보러 갓! 갓!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볼 수 있는 스케치존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츠화 짱을 골랐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판넬 위에 대고 그리면 돼요. 쓱쓱쓱 쇽쇽쇽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 같지만 진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직접 그린 미츠화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이쁘죠? 출구로 나가면 바로 앞에 이렇게 굿즈샵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예쁘고 쓸만한 게 많습니다. 이건 사야겠다. 예전에는 신카이 마코 도전을 전부 다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몽때로 샀습니다. 한 2만원대 샀는데 약간 작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렸던 거 코팅까지 했지롱 저도 뭔가 영상을 만들고 작품 만들고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독이 이렇게 만든 거라든가 그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환경들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곳에 가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담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